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젤리포터와 매잔 시간입니다 오늘 도블더 교장선생님께서 그 뭐야 뭐야 오늘 중대 발표 하신다고 했는데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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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벌써 다와있어 뭐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어 저쪽에 다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발표 시작한대 얘들아 벌써 와있었구나 하이 앉았어요 선생님 올해 이 성은 여러분만의 거처가 아니라 특별한 손님들도 계십니다 오이 교수님 교수님이 저기 계시네 호그와트는 이번에 전설적인 행사인 트리위자드 시합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헉 얘 들었어? 트리위자드 시합이네 우와 모든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트리위자드 시험은 어 고도의 마법대회로 3개 학교가 참가합니다 아 그래서 뭐 처음 본 사람들이 각 학교에서 단 한 명의 대표가 선발됩니다 어? 에? 하고싶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죠 손님들? 여러분 왼쪽에 왼쪽 저쪽? 왼쪽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학생들 아름다운 학생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오야 아름다운 학생들 보바통 마법학교 그리고 짝짝짝짝짝짝 반가워요 짝짝짝 여러분 오른쪽에 앉아있는 용맹스러운 학생들은 덤스트랭학교 오우야 용맹 흠 용맹스럽네 헉 오 얘 봐라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 그렇군요 음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래 대박 그것이 트리 위저드 시합 우승자에게 돌아갑니다 헉 쩔어 하지만 뽑힌 학생은 우승을 위해서 3단계 시험을 살아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살아서? 뭔가 이상한데 극도로 위험한 3단계의 관문이기 때문에 마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대요 무슨 규칙이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17세 미만의 학생들은 참가할 수 없어 어? 나 아직 17세 안됨 아 참가 못하네 에잉 에잉 야 우리 참가 못하겠다 야 얘들아 어? 우리 못해 에잉 근데 교수님 옆에 저건 뭐야? 저 금에 쌓여있는 거 저건 뭐지? 교수님 그 옆에 오 오 우와 헉 쩔어 저게 뭐야? 이것이 불의 잔입니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피지 조각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목요일 밤 이 시간까지 불 속에 넣길 바랍니다 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만약 선택된다면 무조건 참가해야만 합니다 에잉 저기서 종이가 나올걸? 오 종이 종이 오 종이다 뭐지? 첫번째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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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다 뭐지? 덤스트랭학교 챔피언은 빅터 크룸 우와 아 덤스트랭이 남자 학교 오 두번째 종이 떨어졌어요 오 먹으셨다 보신다 보신다 보바통 학교 챔피언은 플레르델라 크루 오 캬하하 보바통 학교 학생들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오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오 보신다 호그와트 학교 챔피언은 케드릭 띠고리 호그와트 우와 와 케드릭 띠고리 들어봤냐?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오 여튼 세 학교의 대표가 모두 뽑혔어요 대박 됐습니다 이제 세명의 챔피언이 선발되었습니다 예 이들 중 오직 한명만이 트리 위저드 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와 세명 뽑혔다 오 뭐야 뭐야 왜이래 오 종이가 하나 더 떨어졌어 오 뚤리포터? 야 나 난데 왜 왜 왜 왜요 오 제가 안그랬어요 저 17살 안됐는데 17살 안됐는데 나 사귈거야 아닌데 오 제가 진짜 저는 안놨어요 저는 제 이름 넣은적 없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내가 한거 아닌데 뜰리 니가 부레이잔에 이름을 넣었니 교수님 진짜 제가 그런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아니에요 규칙은 규칙이야 뽑힌 이상 무조건 시합에 참여해야 돼 아 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 나 진짜 어떡하냐 당장 첫번째 어 시합인데 어이 아 오늘 드디어 첫번째 시합 결전의 날이다 오늘 무슨 뭘 하는거지 교수님 저 왔어요 뜰리 어서오거라 다 와있었네 각 학교 챔피언들에게 첫번째 시험에 대해 알려주겠다 아이 잘 해봅시다 여러분 첫번째 시험은 용을 무찌르고 황금알을 가져오는거래요 어 황금알 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단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의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교수님 저 어떡해요 각자 다른 용과 싸우게 될 것이니까 뜰리 저쪽에서 하나 뽑도록 하거라 아 제발 좋은거 걸릴 좋은거 혼테일 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세보이는데 이런 하필 혼테일이라니 다른 용들보다 훨씬 흉폭하고 사나운 용이 걸렸군 행운을 빈다 뜰리 아 하필 이게 나이순으로 지금 시합이 나갈거라서 아 교수님 행운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이분들이 나가고 제가 마지막 타자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제 차례가 되면은 저도 나가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거 내 차례가 올 때가 됐는디 세 명의 챔피연들이 첫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 다 대단한데 이제 내 차례인가 하 가자 이제 네번째이자 마지막 참가자 차례입니다 아이 가자 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오 오 다 통과하고 저기 있는 거 보소 뭐지 내 상대는 누구냐 혼테일이 어딨어 어 야 장난해 이거 어떻게 이겨 안녕 친구야 난 널 해치지 않을게 야 이거라 맞아라 오 야 이거 뭐야 오 얘 불 쏘는 거 봐라 너도 아우 잠깐만 자 다른 스펠도 좀 쓰죠 꽝 오 나도 통과 나도 통과 첫번째 시합 통과 황금알 황금알 어디있지 황금알 황금알 황금알이 여기 어디있을텐데 혹시 발사기 안에 오 대박인데 골드네그 아싸 첫번째 시합 통과했다 나도 헤헤헤 저 통과했어요 도무노 교수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첫번째는 통과 후 그럼 두번째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죠 아니 이 알이 분명히 2단계로 가는 뭐 단서를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금땡이 이거 금땡이 이거 갖다 팔아버릴까 어 뭐야 케드릭이다 하이 왜 이런데서 뭐하나 뜰리 안녕 안녕 케드릭 두번째 시험에 관한 단서는 좀 풀었어 아 얘가 나 놀리러 왔나 아니 전혀 너는 5층에 있는 반장의 욕실 알지 에 그곳에 한번 가봐 목욕하기에 좋은 장소거든 에 너 지금 나한테 목욕하라고 황금알을 가져가서 뜨거운 물속에서 생각해봐 흠 알았어 뭐 참고는 할게 고마워 같은 학교니까 그래도 고마워 아 뭐 5층 반장의 욕실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가 5층 반장의 욕실인데 머틀이 왜 여기 있어 안녕 안녕 뜰리 오랜만이야 머틀 너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로 왔어 아니 그냥 목욕이나 하려고 에이 목욕하러 왔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아 걔 뻥친거 아니야 나한테 물 내가 너라면 물속에 그거 넣어보겠어 어 왜 왜 여기 물속에 왜 걔가 그랬거든 잘생긴 애 있잖아 캐드릭 어 너도 보는 눈은 있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물속에 설치를 하라고 했지 물속에 물속에 설치를 하고 우클릭 오 오 대박 이게 뭐야 헐 헐 대박이네 이거 오 오 노래 와 대박이다 오 노래 가사를 대충 짐작해보니까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우릴 찾아와 우린 땅 위에서 노래를 못해 한 시간 동안 너는 봐야하네 우리가 가진 걸 되찾기 위해 한 시간 뭐 틀 뭐 틀 뭘 좀 알아냈어 뭐 틀 검은 호수에 인어들이 살지 오 똑똑한데 캐드릭은 그걸 알아내는 데 좀 걸렸거든 검은 호수다 잠깐 근데 어떻게 물속에서 한 시간이나 숨을 쉬냐 그러게 나는 유령이라 괜찮은데 아 이제 시합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뜰 리 오 안녕 네빌 너 뭐야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곧 시합 시작인데 네빌 안녕 나 큰일 났어 물속에서 한 시간을 버티자 죽게 생겼다고 너는 약초하기 관심이 많잖아 물속에서 숨쉬게 해주는 뭐 없냐 음 아 아가미풀 아가미풀이라면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을 거야 정말 너 그거 혹시 있니 응 여기 있어 아 정말 고마워 네빌 그나저나 코나고 뿌름이 웃는 어디 있는 거야 일단 빨리 검은 호수로 가야겠다 아 이거니? 고마워 네빌 일단 검은 호수에서 만나자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검은 호수군 호 두번째 시험이군 와우 두번째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각 챔피언들로부터 소중한 무언가가 훔쳐졌습니다 아 뭐 훔쳐왔나 그 보물들은 지금 검은 호수 밑바닥에 놓여있습니다 헐 어떻게 시합을 통과하기 위해서 챔피언들은 각자의 보물을 찾아 돌아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헐 빨리 가야겠다 어 일단 여기다가 보물 넣으면 되는 것 같고 이걸 먹고 들어가면 괜찮겠지 으잇 으잇 아 네빌 믿어본다 진짜 수중호흡 오 대박 오 어 어두워 어 어두워 어 어 어두워 어어어 호우 오 어떻게 다녀야되 어어 어 자 그럼 일단 위에서 좀 수색을 해보자 후우 후우 오우 뭐야 오 저기인가 저기인 것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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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어 여기 왜이렇게 물살이 심해 어휴 어휴 여기다 잠수 오우야 물살이 세네 여기가 오우 와 오 여깄네 하이 보바통 챔피언 플레르 델라쿠르 양이 중도 탈락하여 더이상 이 시합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을 어 어떡하냐 얘는 누가 데려가 얘 동생인거 같은데 야 콘 일단 너 일로와 오케이 아 얘 데려가야 되겠는데 아 모르겠다 얘도 그냥 데리고 나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안돼 한명만 데려갈 수 있어 아이 얘 데려갈게요 그냥 아이 어떡하냐 랄라라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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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오지 어우 몰라 몰라 어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 어떻게 두고 와 쟤 여자애를 빨리 가자 그냥 빨리 오케이 어우 야 여기 물살 너무 쎄 진짜 어 아우 아우 야 벌써 다 와 있네 플레르는 탈락했고 ogram 아우 mutually 아우 다왔다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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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왔다 아우 다왔다 아 다왔어 다왔어 나와라 콘 어딨어 나와라 동생 교수님 저 왔어요 으으으으으 뜰리 고생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너까지 구했다 내가 어 고마운지 알아 고마운지 알라고 1등은 케드릭 디고디입니다 아 1등으로 나는 한 3등인가? 덤스트랭의 빅터 크롬이 2등으로 들어왔지만 띨리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해 2등! 역시 착하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역시 와 1,2등을 한 선수는 다음 마지막 시합에서 먼저 출발할 것입니다 아싸 마지막 시합에서 2점을 얻게 되었군요 다행입니다 플레들 선수는 띨리 선수 덕분에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고마운 줄 아시라고 밥이나 한 끼 여튼 두 번째 미션도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네요 마지막 미션 잘해봅시다 아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날이다 내가 우승할 수 있을까? 오! 모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 서있구만 자기 입구에 드디어 마지막 시합의 날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미로에 트리 위저드 컵이 숨겨져 있습니다 헉! 미로 쩔어 그 컵을 먼저 만지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어 그렇군요 두 번째 시합에서 1,2등을 차지한 띨리와 캐데릭이 먼저 출발하고 뒤를 이어 빅터와 플레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후... 선의 경쟁을 해보자고 내 옆에 플레르군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검은 혹시 갇히거나 하면 쓰라는 것 같고요 폭죽 로켓은 이제 구조 요청을 보낼 때 쓰면 돼요 여튼 가겠습니다 건툴빈다 모두들 들어갈까요? 들어왔어요 오 야 문도 닫혔어 이거 무섭다 이거 나무검 닫으면 어떡하지? 일단 갈게요 미러라서 걸리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쪽 어느 쪽으로 가지? 이쪽? 이쪽으로 가보자 아으 나와 여기 어디야 이쪽 여기다 이쪽인 것 같아 아닌가? 아 이거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어디야? 아 이쪽으로 가죠 그냥 쭉쭉 아 나 후 후 아직 괜찮아 어? 뭐야? 어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여기 뭐야 뭐야 위해 잔ivid 구조 인간 구조 에. 어? 뭐야 너 여기 갇혀있니? 어? 뜰리 제발 도와줘 널 살려주면 먼저 뛸거지 어? 너 살려줘? 뜰리 제발 아우 고민돼 알았어 아 그냥 가면 내가 이기는건데 알았어 살려줄게 검 다 썼니 벌써? 아 나 진짜 아휴 가자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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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야? 캐들이 괜찮아? 뭐야? 어? 아니 괜찮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뜰리 야 아 어떡해 일어나 죽었어 얘 어떡해 모든게 내가 꾸민 일이야 아 니 이름이 브레이전에서 나온 것도 트리 위저드 컵을 만졌더니 이곳으로 온 것도 단월 이리로 불러내기 위한 나의 의무였다 아아 잠깐만 이거 여기 있어요 저 살려주세요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뜰리 아 이거 어떡해 이럴수가 잠깐 어 뭐야 어? 엄마 아빠 근데 유령이야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떻게 여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엄마 뜰리 이걸 터뜨리고 빨리 커버러로 다시 가거라 에? 뭐야 TNT 어? 엄마 이거 왜 줘요 아니 설마 컵을 만지고 여기로 왔으니까 컵을 만지면 다시 갈 수 있는 건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야 야 이 바보들아 여기 뭐 다하리네 여기 어?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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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디 도망가는 거야 난 무슨 컵 헛 아 아 교장세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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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뜰리 괜찮니? 교수님 큰일 났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캐드릿은 어디있니? 볼드모트가 죽였어요 아 골드모도가 캐트릭도 걔가 죽이고 볼드모도가 왔다구요 이럴 수가 Soph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져 버렸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뜰리 고생했다 이럴수가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니 안돼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뗄리포터와 부대잔 벌써 뗄리포터 시리즈 세번째에요 제가 그 많은 영화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획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은 이제 마지막 시리즈죠 죽음의 성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드모트를 물리치는 장면들이 막 나올거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구요 이번 편 불의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편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뗄리포터 시리즈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